안녕하세요.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의 흥구석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에 대한 매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말 탐사시추가 진행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련 종목들, 섹터 전체적으로 강한 수급을 받으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지만 흥구석유가 가장 먼저 상한가를 도달하면서 주가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과 전망을 토대로 목표가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과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8시 반부터 함께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포항 앞바다에 140억에 달하는 가스와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다면 본격적인 대세 상승은 시작도 하지 않은 시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역대급인 대세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AI 산업 발달과 더불어서 과거에 바로 직전에 전기차 상승을 압도하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흥구석유에 대해서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는지 이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무작정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가 절대 아닙니다. 국가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말에 탐사시추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탐사시추도 본격적인 시추와는 다릅니다. 이 탐사시추가 진행이 되어야지 그때 비로소 확정이 되고 본격적인 시추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올해 말까지는 이 재료에 대한 소멸이 될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재료를 토대로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 일정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1차 눌림대에 잡아갈 수 있는 대응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미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면서 이 재료에 대한 소멸이 일어날 때까지는 홀딩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꺾이게 된다고 매도를 고민하실 때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흥구석유뿐만 아니라 이번 포항 앞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한 시추 일정들 제가 모두 확인을 해서 보고서로 작성을 해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흥구석유에 대해서 혼자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흥구석유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매일같이 만들어지는 이 거래 대금과 일봉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악재가 끼어 있는 건 아닌지 지금 매도를 하셔야 되는 시점인 건지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이게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잡아갈 수 있는 기회인 건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일정에 대한 확실히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시고 일정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신 이후에 실시간 대응을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추에 대해서 올해 말에 탐사 시추가 완료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정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흥구석유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난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광무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6월 3일자 장전인 8시 41분에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문자 주셨던 29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광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14%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장중에 18%까지 확실히 올라가 주었고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량의 이 효과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무에 대해서 단순히 시가 매수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에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중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성에너지에 대해서 장중 단타 종목으로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에 대해서 그리고 왜 매수하는지 모두 알려드렸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10시 11분에 제가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대성에너지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장중에 강한 이슈와 함께 주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이 넘는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한 매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 올해 12월부터 시추가 될 거라고 확실한 이야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재료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붕붕으로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10시 11분경에 이렇게 장중 매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가가 눌리는 시점에 안전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탑점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탑점과 매도 탑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어떤 재료들을 토대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모두 배워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타매매만 가지고는 매일같이 대응하기 시간적으로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에게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죠.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눌린 상태 이 저점대 라인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현재 저점 가격대를 이탈하고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재료를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이 HBM의 핵심적인 부품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AI 섹터에서 핵심적인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까지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국내 시장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6월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강한 수급을 가지고 오면서 주가가 대세 상승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점 라인 대 대비 전 고점인 최소 50%까지는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함께 챙겨드릴 거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를 진행했던 이 스윙 종목 J2K바이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14일에 273분에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2만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를 4만원까지 그리고 이렇게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선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수급이 빠지는 부분 체크하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J2K바이오 5월 14일에 눌림목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매수할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2만원에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1차 목표가에 도달해서 50% 매도 이후에 나머지 50% 물량은 지금 윗골이 달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재료가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면서 대응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월 2일에 매수했던 우리 기술을 보시게 되더라도 매수가 1,500원 목표가는 2,700원 마찬가지로 50%만 1차 목표가 도달시 매도 이후 나머지 물량은 홀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5월 초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게 AI 산업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이 전선주에 몰려있는 수급이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권까지 일정들이 큼지막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눌림목이 아니라 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19일 알려드렸던 이 Y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재료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 구간에 이미 매수를 알려드렸고 저희가 목표가를 16,000원까지 가져갔었습니다. 이 YC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에서 돌발적인 재료가 나온 종목들인 이렇게 눌림목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목표가는 제가 최고점까지 항상 가져갈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고점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50% 물량은 확실하게 입절을 하고 수익을 챙긴 뒤에 나머지 50%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겨가면서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재료 분석뿐만 아니라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